독일 레오파드2A8 개발 K2 새 경쟁상대 출연 프랑스 앞작 MGC에서는 산으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레오파드2의 소유분으로 레오파드2A8 18문을 주문하고 이어서 대량 발주하여 수백대 규모를 확보하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신형전차 개발 사업인 MGC-S 사업은 물 건너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레오파드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에 향후 경쟁 모델로 레오파드2A8을 내세우려 하는 것인데요 독일 정부가 나서서 자국에서 필요한 수백대 분량의 전차를 발주해서 자국 전차도 확보하고 늘어난 생산대수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새로운 모델도 아닌 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므로 오히려 K2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보안 및 기술 전문제 유로파 시큐리티 앤 테크놀로지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우크라이나 군에 제공한 18대의 레오파드2A6 전차는 이전에 제안했던 레오파드2A7 플러스 모델이 아닌 레오파드2A8 전차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레오파드 제조사인 독일 KMW사는 레오파드2A8 전차를 대량으로 발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요량이 많아졌고 독일군의 군비 확충으로 늘려야 하는 수백대 규모의 전차를 자국의 레오파트 개량 모델인 레오파드2A8으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독일이 이같이 서두르는 이유 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노후 전차 교체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이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번 노르웨이 수주전에서의 충격 때문입니다 이기기는 하였지만 성능평가에서 K2가 더 우수했다는 노르웨이 평가단 발표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를 설득해 겨우 수주에 성공은 했으나 당사자인 독일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노르웨이 또한 정부의 석연치 않은 레오파드 결정으로 현지 언론에서도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세계 19개국에서 수천대가 사용되고 있는 독일의 자존심 레오파드 전차가 실질적인 성능평가에서 대한민국 K2 흑표해졌다는 겁니다 혹자는 독일의 기술을 아직 한국이 못 따라간다 유럽의 평화 분위기로 재래식 전력을 신경 안 써서 나타난 결과지 K2가 우수한 게 아니다 뭐 이런 평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국제 경쟁관계는 운도 실력이고 기회도 실력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결과를 성취합니다 패자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고 제조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이러니 당사자인 독일은 얼마나 충격받고 놀랐겠습니까 옛말에 물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였는데 지금 유럽의 나토 31개국 모두가 군비를 확대하고 노후된 장비의 교체를 서두르는 이 타이밍에 생각지도 않은 흑표라는 야수가 나타나 절대지존의 자리를 위협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최고 버전인 네오파드 2A7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새로운 버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며 최소한의 양산 물량을 자국에서 발주하여 최대한 가격 경쟁력도 갖추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폴란드에서 발주한 1천대는 실로 엄청난 물량입니다 벌써 K2는 유럽 수주전에서 1천대를 깔고 감으로 K2와의 유럽 수주전에서 레오파드가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가 K2에 관심을 갖고 있는 터라서 더욱더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을 겁니다 새로 개발되는 레오파드 2A8은 헝가리가 2018년 44대를 주문한 레오파드 2A7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라 합니다 지난번 노르웨이 수주 모델은 소폭 개량된 레오파드 2A7 플러스인데요 몇 달 되지도 않아 새 모델로 변경한다는 것만 봐도 노르웨이 수주전 결과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 2A8은 더 발전된 버전의 전차로 첫 인도는 2025년경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일정이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레오파드 2A8에 알려진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레오파드 2A8은 새로운 엔진과 파워팩이 탑재되며 능동 보호 시스템을 장착하고 새로운 장갑 패키지를 적용하여 방어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향상된 상황 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이라 합니다 다른 정보에 따르면 레오파드 2A8은 3세대 복합 다층 장갑을 사용하여 첨단 보호 기능을 갖추게 되며 이 혁신적인 장갑에는 고강도 강철, 텅스텐, 플라스틱 필러 및 세라믹 부품이 포함되어 전차와 승무원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에도 도입된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능동 보호 시스템도 통합하여 방어 능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트로피 유럽이라는 공동 합작사를 설립 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는 독일 국방부는 이 신형 전차를 대량 발주할 것이라며 독일의 신형 전차 대량 발주에 따라 프랑스와의 합작 개발 사업인 MGCS 프로젝트는 현실에서 더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라인메탈이 개발하고 있는 KF-51도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하겠다는 레오파드 2A8은 결국 태생이 레오파드 전차이며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켜봐야 리모델링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신규로 개발하겠다는 성능 역시 K2의 가장 발전된 모델인 폴란드형 K2PL과 사막형 K2M이 모델에 적용되는 성능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경쟁 전차 K2의 유럽 진출을 막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모델의 조기 출시를 서두르는 것이긴 하나 기술 개발과 함께 무너진 제조 기반을 다시 재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므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유럽 전차 시장에서 우리 K2 전차의 경쟁력은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며 폴란드 외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해진 독일, 그러나 더 기대되는 K2의 수주 확대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